안녕하세요 6월 29일 목요일 미국 주식시장 마감시황 여러분과 함께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우가 강세를 일으켰던 그런 장입니다 다우 0.8% 플러스 구요 S&P 0.45% 플러스 그 다음에 나스닥은 0% 거의 보압으로 끝났죠 오늘 다우랑 S&P가 이렇게 강세를 이루었던 것은 은행 쪽에 강세가 있었던 거죠 어제 스트레스 테스트 거기가 합격을 하면서 아침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거기서 나오면서 빅 대형 은행들의 흐름이 좋아지면서 오늘 상승세로 마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오늘 빅테크 쪽은 또 수익 실현이 좀 들어갔던 것 같고요 약간의 섹터 로테이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섹터 중에서는 11개 섹터 중에서 8개 섹터가 상승으로 일어났고요 그 중에서 가장 강했던 섹터는 금융 그 다음에 머티어리얼 원자재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에너지 이 세 개가 TOP3를 이루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PC 발표가 있습니다 이제 PC 발표 그 다음에 시카고 PMI 그리고 미시건 컨슈머 엑스펙테이션 기대심리죠 소비자 기대심리 그 서베이가 나오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하락세보다는 횡고세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됐으면 하는 그런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4th of July weekend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미국 시장 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잠시만 봅시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 시장이 없는데요 Monday에 이건 2022년이고 2023년 4th of July Tuesday에 시장이 없구나 월요일 날은 시장이 있습니다 월요일 날은 시장이 있고요 화요일 날 시장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장의 흐름은 이런 정도로 흘러갔다 보시면 되고요 주요 뉴스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오늘 주요 뉴스는 그렇게 크지 않고요 일단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로 시장이 좋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10년물이 또 상당히 많이 솟구쳤어요 10년물이 오늘 3.4% 포인트가 올라가서 지금 10년물 기준으로 봤을 때는 3.863까지 오늘 올라갔던 그런 장입니다 이따 차트로 잠깐 보시겠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으로 보면은 마켓은 블리쉬하고요 오늘 마켓 리더는 러셀 2000이 1.26% 올라간 상황이고요 오늘의 핫한 섹터는 파이낸셜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가장 좋지 않았던 섹터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리고 오늘 전체 흐름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PIN 그리드 인덱스는 어제보다 높은 어제는 77이었는데 오늘 80이 된 익스트림 그리드로 갔고요 시장이 탑리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빅테크 쪽에 좀 빠지더라도 그동안 올라오지 않았던 섹터들이 올라오면서 S&P의 주가는 좀 유지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차트로 주요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S&P의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는 지난번 고점 4400 아직 거기까지 가고 있지는 않은데요 지금 차트의 모습이 상승세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11평균선 위로 올라 쓰면서 오늘 종가를 마쳤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갭 부분을 터치하면서 오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상승으로 시작해서 유지를 해 준다 그러면 다시 전 고점을 탈환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애플 애플은 계속 우리한테 희망 고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 trillion 마켓 캡을 이루느냐 마느냐 어느 게 먼저 이루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비교를 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직 거리가 많이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189.59 지금 장 후반에 애프터마켓에서 190을 넘어가긴 했는데요 190.7이 되면 3 trillion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를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오늘 좀 빠졌던 테슬라 테슬라는 악재도 호재도 없었던 그런 장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7월 1일인가요 분기 차량 인도량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 데이터의 기대감 때문인지 일단 주카는 3인 연속으로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11 평균선에 살짝 안착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물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지금 10년물 차트인데요 10년물 차트 지금 이 상방을 보시면은 이 하향 트렌드 지금 막고 떨어지고 막고 떨어지고 오늘 그 위까지 터치를 했어요 테크니칼적으로는 이제 10년물이 단기적으로 고점이 아닐까 그렇게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지만 또 이거를 뚫고 올라가서 4점 때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조금 시장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10년물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지수들이 올라간다는 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채권 시장을 다 버리고 채권 시장의 수익률보다는 지금 비교적 쌌던 그렇죠 비교적 쌌던 시장으로 마켓, 액거리 시장으로 지금 현금이 이동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채권 수익률과 액거리 수익률을 보면 S&P 같은 경우에 지금 멀티플이 20에 가까워 온다 그러면은 5%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채권 수익률보다는 거의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앞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면은 채권 보다는 액거리 쪽이 좀 더 매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흐름에 의해서 움직인 게 아닌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도 비트코인은 지금 3만불대 잘 유지하고 있고요 또 비트코인 덕분에 많이 올라간 종목이 코인베이스죠 코인베이스가 지금 며칠 동안 계속 상승세로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박스권을 일단 오늘 돌파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추세가 되겠죠 약간의 하방 트렌드의 저항선 그 부분을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뚫고 84.25 정도 되는 위치까지 뚫어 준다면 더 큰 모멘텀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는 비트코인이 올라간다면 당연히 올라갈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로는 코인베이스가 가장 어느 정도 안정적인 거래소가 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 또 그리고 차슈압 같은 경우에도 이서리움과 비트코인을 병합한 어떤 그런 ETF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레귤레이션이라든지 정부에서의 어떤 자산으로서 인정하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강세를 보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특별한 큰 흐름은 없었고 단지 은행, 은행 쪽에 흐름으로써 이끌어진 그런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JP모건을 한번 보시면요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당한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보면은 3.49% 그래서 지금 상방에 있는 저항선까지 터치를 하면서 오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요 이런 모멘텀을 받아서 이 상방을 끊고 더 상승세로 이어질지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할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제가 JP모건을 보여드린 이유는 금융주 중에서 가장 큰 대장주 그 대장주를 보시는 게 가장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금융주 관련돼서 XLF를 보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FAZ라는 3배 레버리지를 보실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고 금융주 같은 것은 좀 투자하는 거죠 트레이드보다는 그렇다면은 이런 JP모건 같은 종목들이 오히려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장은 약간의 횡보세로 마무리했다고 생각되고요 내일 더 좋은 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이렇게 Russell 2000 IWM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IWM 같은 경우에도 하방 트렌드 저항선 맞고 저항선 맞고 오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부분 튀어 올라갈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190, 200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